이제 그 상의를 보면은요 상의를 고칠 거에요 어깨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깨 크고 소매 기장 크고 그래서 옛날에는 소매 부리가 6인치 였는데 6인치에서 6인치 반이었는데 요즘은 5인치 반 5인치 4번에서 그렇게 입습니다 통도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이거 줄일 거구요 여기 보면은 어깨가 커서 이만큼 줄일겁니다 어깨를 줄건데 지금 보면은 이 손님은 지금 어깨가 보면은 하견이라 그래요 이건 하견 어깨가 많이 쳐졌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견이고 이게 중견이고 이게 하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드가 아주 얇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좀 한 1cm 정도 된 걸로 패드를 넣어줄겁니다 사이드로 해서 줄일거에요 뒤품을 항상 줄일 때는 이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쓰이셔야 됩니다 뒤품이 크다고 이렇게 줄여 버리잖아요 그럼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손이 앞으로 안가요 항상 양보관할때에 뒤품은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줄이더라도 어느정도만 여기에서 한 1.5cm 정도만 줄일겁니다 더 많이 줄여 버리면 옷이 불편해서 나의 원이 있습니다 그 점을 항상 주의해 주시구요 이거 허리선 그리고 이 상동도 좀 줄일 건데 상동은 이쪽에서 안쪽에서 지금 줄일 거에요 근데 그거 이제 작업하면서 보면 되구요 단추를 풀었을 때 양복은 이정도 이렇게 벌어져야 정상입니다 지금 안고쳐서 그렇지 고쳐놓으면 이정도 벌어질 거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잠그면은 땡기듯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만 중요하시면 예 그 상위 암홀재단을 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위 암홀재단이 지금 이 핀을 이렇게 꽂아 놓은 것이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꽂아 놓은 것이 이만큼 줄일 거라고 꽂아놓은 건데 이만큼 지금 줄일 거거든요 이렇게 줄일 건데 여기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너무 커가지고 약간 찝었습니다 원래는 찝으면 안 돼요 여기를 터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해서 줄여야만이 이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구요 여기를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요령을 좀 부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매 이동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매 이동선이 소매 암홀을 재단하는 것을 설명을 할 텐데요 지금 소매 이동선이 여기잖아요 근데 소매를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제가 핀을 이렇게 집어 놨습니다 이만큼 줄일 거라고 어깨를 암홀을 이렇게 앞쪽에도 좀 줄이고 옷이 너무 커서 앞쪽에도 줄이고 어깨에도 줄이고 뒷품도 좀 줄이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꽂아 놓은 겁니다 잘 될 때는요 이 학생은 여기로 지금 돌아가는 데는 이 선이면 충분하구요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돌아가는 선이 암홀선이 이게 돌아가야만 어깨가 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만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갈 거고요 여기에서 이동선에서 소매 이동선이 표시해 놨잖아요 나중에 소매 재단할 때도 여기다 맞춰서 재단할 겁니다 이동선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선이 이 선하고 암홀에서 소매에서 암홀 돌아가는 선이 이 선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곡선이 조금만 틀어져도 소매가 제대로 안 달립니다 그러니까 소매 이동선하고 이동선하고 이동선이 여기 있잖아요 소매 이동선이 이동선에 맞춰서 곡선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하고 소매 나중에 재단할 때 이렇게 선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대로 그려놨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선하고 여기에서 곡선만 제대로 맞춰주면요 몸판 곡선하고 소매 재단할 때 이 곡선하고만 제대로 맞춰주면은 소매가 제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곡선이 조금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쳐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지금 한 번에 조정을 놓고 잘라지게 잘 안 잘라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씩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개가 지금 한 번에 조정을 놓고 잘라지게 잘 안 잘라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이 선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박았으면은 이제 미싱으로 한 번 박아줘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게끔 핀으로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다 찍어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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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밑에서 밑가시가 받쳐줘야만 이렇게 딱 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려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돼있으면은 이렇게 항상 핀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끔 이렇게 찔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단했을 때는 미싱으로 한 번 박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박아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끔 미싱으로 한 번 박아왔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끔 움직이지 못하게끔 미싱으로 한 번 박아왔습니다 우라가 크잖아요. 우라를 맞춰서 잘라주면 됩니다. 부담스라엘과 부담스라엘을 붙여주세요. 부담스라엘은 부담스라엘을 붙여주세요. 여유를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요 이렇게 뒤집었을때 암홀테이프를 붙일거에요 붙이기 전에 가위질이 두꺼운걸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안짤러졌잖아요 이렇게 싹 다듬어줘야하는데 싹 다듬어주고요 싹 다듬어주고요 암홀테이프라는거에요 이쪽에는 안늘어나고 이쪽에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암홀테이프가 쳐져 있는데요 이런걸 밀고 가면 안됩니다 이런걸 밀어서 눌러야죠 이런걸 밀고 가면 안됩니다 이런걸 밀어서 눌러야죠 두꺼운걸 자르다보면 두꺼운걸 자르다보면 중앙칸이 안 잘립니다 다듬어줘야 돼요 양성 곡선제도로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가 심지가 안붙어있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심지가 안붙어있을 경우에는 심지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야만 소멸이 닿을 때 조금 편해요 이게 지금 심지를 안붙은 상태에서 소멸이 닿잖아요 거기가 찌글찌글합니다 파칼이 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암홀테이프를 붙여주는 이유는 소멸이 닿으면서 몸판에 타카랑이 니가 알지마라고 붙인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반호라기 때문에 오바루쿨을 쳐가지고 오바루쿨을 쳐서 한번 이렇게 박아줘야되겠죠 그래가지고 몸판으로 박는겁니다 지금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오바루쿨을 쳐가지고 한번 박은 다음에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멸을 다 하려면 암홀이 몇인치나 나가는가를 봐야되겠잖아요 암홀을 소멸에다 맞추려면 12인치가 조금 안됩니다 12인치 잡고요 이렇게 오면 12인치 14분의 3입니다 14분의 3 암홀이 14분의 3 10분의 3 1 1 1 2 2 2 2 3 이렇게 가면서 위쪽에는 손을 대지 말고요 이렇게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몸판에서 쳐냈잖아요 뒷판에서 쳐내고 그래서 한 1인치 정도는 지금 나무를 솜통이 지금 크잖아요 솜통이 큰데다가 몸판은 줄였어요 몸판은 한 1인치 정도 줄여놔서 이 정도 쳐낼 겁니다 여기서 쳐내는 양이 이렇게 쳐낼 거예요 이렇게 팔통이 크고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암을 재단할 겁니다 소매 기장을 지금 줄일 거잖아요 1인치를 줄일 겁니다 소매 기장을 지금 1인치를 줄일거니까 소매 기장을 지금 1인치를 줄일거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빼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빼내가지고 같이 자르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잘라낼 건데요 같이 잘라내야 되겠잖아요 근데 여기 선생님은 교통상으로 손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조금 적게 할 겁니다 우측팔을 이렇게 그려서 위에다 놨거든요 그럼 똑같이 잘라내면 되겠지 똑같이 두 개를 팔이 정상에 살아만 근데 잘라낼 때 원래 그린 선은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그려면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 암홀 밑에 곡선이 나와 주어야만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체인이다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좀 쳐낼 겁니다 이렇게 다이저 하면서 이 니치에서 원래 그린 선에서 좀 더 들어가게 그리고 곡선 만들기 지금 곡선이 들어갔죠 이렇게 이렇게 암홀 밑에 이 선이 둥글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린 선 보다도 그 안쪽으로 따내는 거에요 제가 아까 그 먼판에서 재단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지금 이게 박음선이고 여기까지는 이 선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선이 이렇게 해서 이 박음선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차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정도 가지고도 굉장히 옷이 처음에 제대로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파주겠습니다 조금 파주겠습니다 손이가 놓이고 안 놓이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죠? 화살표가 여기 있으니까 화살표에서 이렇게 놨을 때 이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 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얘가 조금 지금 남잖아요 지금 이게 조금 더 쳐주겠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안 맞으면은 소매가 아무리 잘 달아도 웁니다 이 곡선이 지금 정확하게 떨어졌잖아요 이 소매 다 울면은 소매가 정확하게 앞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는데 이거 오랄짤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랄짤 이상도 크기를 ITCH 이렇게 열 accomplishment 써냄새 맛있게 만들어보셨으면 ög고루 를 뜯어먹을때 뜯어먹으면 뜯어먹으면 뜯어먹고 뜯어먹는 끓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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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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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맛있었죠? 겹치면 안되겠죠? 요런 말에 살짝살짝 움직여주면 좋습니다. 전체적인것을 한번 파악하겠죠? 자세히 보면은 이게 좀 크잖아요, 이렇게. 이건 이쪽에서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곳까지. 넣어주면, 넣을 수 있는 곳까지 넣어주면 소매가 잘 떨어집니다. 거의 마져버렸죠, 지금. 똑같이. 이제. 이제. 빼고 있는 그대로. 그대로. 동그랗게 지금. 가면. 이쪽은 소매가 약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려주겠습니다. 곡선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잘 돌려줘야 됩니다. 곡선이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갔잖아요. 약간 밀린 듯한데. 그 상태 보겠습니다. 잘 안보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잘 떨어졌죠? 반대편 말겠습니다. Y등선은. 같은 손이 이동선이니까, 같이 맞혀줘야 되겠죠. 이동선은. 여기가 이동선인데. 여기가 지금 이동선. 약간. 나를 걸아 놓구요. 그럼. 우리. 본타예. 파카랭이 들어가도 안되고 안들어가도 안되고 그대로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는 입장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받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파카랭이 조금씩 줘도 됩니다. 약간 크나요? 약간 큰데요? 여기는 그냥 받겠습니다. 여기 맞죠? 지금 소매산이 이렇게 한번 봅니다. 약간 큰데 아까 저쪽에 접어 잃었었는데 이쪽은 또 많네요. 저쪽에도 그냥 켜서 박어도 됐다는 얘기에요. 근데 박았으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박은 거니까 여기 밑가시 박을때는요. 제가 지금 곡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를 여기 밑가시 박을때는요. 여기 밑은 좀 정확하게 박아져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맞춰서 이 라운드를 정확하게 박아져야지 조금만 틀어지면은 나중에 다리미질 할 때 여기가 곡선이 안나옵니다. 여기가 여기가 좀 더 헷갈리는데 이건 이렇게 넣어주고 이건 빼주는 겁니다. 노릇을 들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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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반대편은 마칠까요? 그래서 쉬다 보면서 미리서 거기를 한 번에 자라놓은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진 그대로 갑니다 천천히 여기도 너무 좋아요 이곳은 이곳에 이곳이 반대편이에요 반대로 밀어넣어 주면서 밑에 빼주면서 밀어넣어 주면서 밀어넣어 주면서 빼주면서 밀어넣어 주면서 빼주면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때려버리면 되죠. 그리고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때려버리면 되죠. 잘 만져줘야 됩니다. 잘 만져줘야 됩니다. 잘 만져줘야 됩니다. 이제 다리가 딱 잡힌 거는 꽉 눌러줘야 됩니다. 치킨을 많이 줍니다. 이제 다리가 딱 잡힌 거는 꽉 눌러줘야 됩니다. 잘 만져줘야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잘 만져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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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져줘. 잘 맞잖아. 설탕 ここは говорit حد 손매도 잘 달겠고요. 양쪽 손매 잘 달았잖아요. 뒤에도 잘 나왔습니다. 이제 손님이 오시면 입혀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단추를 풀었을 때 양복은 이정도 이렇게 벌어져야 정상입니다. 지금 안 고쳐서 그렇지 고쳐놓으면 이정도 벌어질 거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잠그면 땡기듯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만 주의하시면